우선 서강대학교 2020년도 출제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가 6문제인데 얘는 의미가 똑같은 유의어 동의어나 유의어를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6문항 나왔습니다. 문법은 4문항 밑줄 오류찾기 문항이 나왔고요. 논리완성이 서강대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빈칸 하나짜리가 4문항, 두 개짜리가 2문항, 그 다음에 쓰리 블랭스라고 해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빈칸 3개짜리가 4문항이 나왔고요. 아주 높은 수준의 어휘력 뿐만 아니라 빈칸을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고요. 대부분의 지문이 최신 사회 이슈, 시사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이렇게 요한다기보다 내가 조금 어색한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하고요. 독해는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독해 20문항에 빈칸 추론이 이렇게 또 들어가요. 쓰리 블랭스 문제가 이렇게 논리 문제인데 독해 문제인 것처럼 같이 섞여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단서를 찾아서 비록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라 할지라도 또 문장 내에서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지선다형 사시문항을 60분에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지난 3개 년 동안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눈에 띄게 문법이나 어휘가 많이 나온 2019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문법 일곱 문제 나온 거는 사실상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모든 학교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뭐 수일치라든지 동사 관련이라든지 테나 분사 이런 게 아니라 품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명사라든지 관사라든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들이 좀 나왔고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많은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요 하는 거는 니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걸 많이 했느냐를 좀 물어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에는 문법 4문제 어휘 6문제고 문법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가 10문제가 출제가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강대는 논리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이 도끼가 20문제 나왔지만 사실상 이 20문제 안에 논리문제가 포함이 또 이렇게 빈칸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주실 때 조금 더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 영역별 출제 비중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예를 보면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겠다. 그냥 출제자가 내는 것만큼 내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내가 좀 봐야 하는지 문제 유형 보시면서 서강대 기출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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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